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국 매체 중국보는 9월 5일 네티즌들이 cctv의 유명 mc 동칭을 맹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가 소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아들은 미국 국적이라고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게 네티즌들의 비판입니다. 동칭처럼 가족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애국을 부르짖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공체제에서 이런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중국 공산당원 특히 고위층들 가족들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cfo 뭐한 조우만 하더라도 여권이 7개입니다. 캐나다 연금 상태에서도 애국을 외치면서 영원히 조국과 함께한다 공산당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애국을 말하면서 여권이 무려 7개나 된다는게 아리성합니다. 자신과 남편은 캐나다 오타와의 호화저택에 살면서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반미 생활은 친밀하는 행태는 많은 중공당원들의 대표적 면모입니다. 중공매체가 관영 cctv의 mc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공매체가 네티즌을 흔히 인용하면서 민심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하는데 이 네티즌이라는 것은 사실 동원된 오마오덩일 공산이 큽니다.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을 공산당이 생산해서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동층은 현재 만일곱살로 2002년에 cctv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0년동안 춘재완후의 사회를 봤습니다. 춘재완후이는 아무나 맞는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cctv의 여러 간판프로그램 mc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에서 5월에 그녀의 남편 미춘레이의 정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춘레이는 후루루 자동차를 장악하고 있는 정샘포와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정샘포는 반시진핑 정변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2014년말 숙청당은 링취화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정샘포도 당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링취화의 처 구울리핑이 일본으로 도주하려 시도한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구울리핑의 일본 망명 시도는 좌절돼 칭다오에서 체포됐습니다. 동칭의 남편도 이 때문에 링취화 가족과 연계되어 있고 상하이빵과도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왔습니다. 동칭 본인은 2020년 상하이빵에 속하는 공안부 부부장 순루진이 낙마한 뒤 중앙기유류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도 받아 있습니다. 동칭이 순루진의 정부라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순루진이 낙마한 이유는 반시진핑 정변을 도모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당시 중화권에서 돌았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링취화는 역시 숙청당한 보실라이와 같은 무리로 쪼용칸과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일개 tvmc인 동칭에 대해 네티즌 여론을 빌어 공격하는 행태가 외부에서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에서 cctv 간판 mc쯤 되면 그 배경이 간단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삼이사들은 대수롭게 볼 수는 있지만 똥싱에 대한 공개 비판은 중공의 내부 권력투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중국어로 젠춘벤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치마 바깥쪽을 오려낸다는 건데 외곽세력을 친다는 비유적 의미입니다. 외곽의 작은 장깃도를 제거하고 핵심을 차츰 압박하는 전술이 바로 젠춘벤입니다. 중공에서는 사상적으로 같은 편이라도 디테일에서 조금 어긋나거나 과거 정적과 같은 편이면 금지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이징대 중문과 교수 콩칭동입니다. 중공 내에서 마오쥬어 모텍동식의 극좌파로 아주 지명도가 높은 지식인 겸 논객입니다. 최근에 자주 외부 개정에서 서방자본주의와 자유사상을 극도로 혐오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현재 모텍동의 노선을 따라가면서 서방과 각을 세우는 시진핑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부 개정은 갑자기 봉쇄됐습니다. 8월 25일 이후로 포스팅이 없습니다. 좀 의아한 일이기는 하지만 따져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마오사상을 가진 콩칭동은 2010년 북한의 주체사상을 크게 칭송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인들은 자국을 조소하면서 북한을 동조선, 중공을 서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콩칭동은 2012년 충칭에서 붉은 사상을 칭송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가 낙마한 보쉴라이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보쉴라이가 잡혀가자 내국노가 애국자를 잡았다고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쉴라이가 정변에 성공해 정권을 잡았다라면 챙겨줄 명단에 콩칭동이 있었다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아마 선전부장은 시켜줬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쉴라이와 사회가 틀어져 미영사관으로 망령했던 왕리진도 한때 콩칭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상을 이야기하자면 모택동식의 극전호선을 주장하는 콩칭동은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공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시진핑 체제가 급격히 모택동의 문역시기로 가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중공이 통제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택동식의 문역 비슷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권력을 장악하려는게 시진핑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종 우측으로도 가는듯한 야릇한 스탠스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모든게 2022년 20대 당대회에서 정신집권을 이룩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게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는 장점인 정칭홍의 상하이빵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칭이나 콩칭동은 시마의 바깥쪽을 도려내는 젠춘비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풍파에서 극적 요소로 등장한 짜오에는 권력투쟁 그것도 미중사에 걸친 핵심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계속해서 짜오웨이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인간증발상태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짜오웨이의 인물관계는 마치 거대한 나무에 뿌리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위는 물론 정칭홍의 동생 정칭화이와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남편 황여울론과 함께 장자민 정칭홍을 도와 돈세탁을 했으며 그들의 대리인이었던 밍텐그룹의 샤오제너와 교류했다는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짜오웨이와 상하이빵 커넥션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전재정부장 진 렌칭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 렌칭은 상하이빵의 중요한 인물로 일찍 장자민이 그를 총리로 발탁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2007년에 장자민이 20억 달러를 스위스로 빼돌렸는데 이를 도운게 진 렌칭이라는 루머도 파다합니다. 짜오웨이와 판빙빙, 린신루 등 환주거거의 세 여성스탄은 의자매를 맺을 정도로 친근한데 이 세사람이 의붓아버지로 섬긴 이가 바로 진 렌칭입니다. 진 렌칭의 사망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는 8월 27일 얼마전 사망한 처의 제사를 지내다가 발생한 화재로 숨졌습니다. 2제곱미터 남짓한 베란다에서 지전을 태우다 중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종이를 태우다 숨졌다는게 접신물에 익사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증공의 성급 간부는 은퇴하면 전속운전기사와 경호원도 배시됩니다. 종이를 태우다 사망한 것도 그렇고 위급할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었다는게 미스테리입니다. 증공당국이 발표한 부고도 단순 사고사입니다. 보통 진 렌칭같은 직급이면 부고기사의 불량이 제법됩니다. 그래서 증공에서는 부고가 짧으면 뭔가 큰 숨겨진 내막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의 장기식은 9월 5일 팔보산에서 치러졌는데 쭈롱지 원자바오 그리고 리커창 리짠수 등 상무위원 5명이 조문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진핑과 후진타오의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짜오웨이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9월 6일 해외중화권 매체 칸중권은 독점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전초라는 잡지의 주필을 지낸 양광의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증공의 연예계와 정치권의 커넥션에 정통한 양광에 따르면 짜오웨이는 단순한 연예계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짜오웨이의 야심이 만만치 않다면서 그녀와 남편 황여울롱의 재산이 마윈보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짜오웨이는 장저민의 상하이빵과 해지펀드의 거물 조지소로스사의 연락책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짜오웨이에게 큰일이 나면 상하이빵이나 소로스로서도 보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광은 또 소로스가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즈에서 빈번하게 시진핑을 매섭게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로스는 시진핑을 지목해 열린사회에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공관영 환구시보도 최근 반격을 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소로스를 글로벌 경제 테러리스트,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 사탄의 자식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환구시보는 2016년에도 소로스와 상하이빵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짜오웨이는 중공의 연예인과 정계커넥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은 미중관계, 특히 민주당과도 밀접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미 대선 당시 힐러리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농무하다고 중화권평론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9월 6일 중공정법개통의 기관지 법제일보는 미친 자본에 휘둘린 연예계 자본시장의 어지러운 행태와 투자사기를 조사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짜오웨이와 남편 황려올랑의 시명을 거론하면서 이들 부부가 과거 20년 동안 자본시장을 어떻게 교란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짜오웨이가 체포돼 시진핑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를 토대로 상하이빵 세력 그리고 미국의 소르스와도 한판 전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공하면 권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권시는 이런겁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